2020년 4회차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에서 소방원론 100점을 포함한 필기평균 90점, 실기 92점을 받고 합격한 신소재경학을 전공해 철광회사 품질보증팀에 있는 32살 직장인입니다. 배우락을 통해 전기기사를 취득한 후 추가로 조금만 더 공부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더 있음을 알게 되었고 노후 대비의 확실한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작했습니다. 필기 60일, 실기 40일 정도 공부를 했으며 회사와 더불어 일상생활이 있다 보니 매일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배우락에서 제공하는 강의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수강생의 학습 수준을 반영하여 제공된 강의이므로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것에 한해선 강의를 반복하여 수강하였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스스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학습하며 부분적으로 어려운 개념만 강의를 통해 잡아감으로써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비전공으로서 새로운 학문을 접근할 때 가장 거부감이 드는 것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학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거부감이 든다면 당연히 그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문단과 문장이 이해되기는 커녕 읽는 것조차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4가지 과목 중 소방원론을 가장 많이 반복함으로써 기계 전기를 떠나 소방설비 기사라는 것 자체에 친숙함을 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포스트잇에 기록을 해두고 다음 회독 시 이해가 되면 패스했으나 그때도 모르면 교수님께 질문을 안해 올려 질문함으로써 모르는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셨던 포스트잇을 옮겨둔 종이입니다. 특정 과목을 떠나서 대부분의 계산 문제 외의 내용이 장소, 면적, 인원수, 중량, 품명 등이 조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암기사항이었는데 이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저기서 배웠던 건지 여기서 배웠던 건지 헷갈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김상인 교수님의 강의 장점 중 하나가 내용을 늘 새로 배우는 것과 같이 알려주시며 알려주실 때는 이전에 말했던 강의 내용 그대로 설명해 주신 스타일이셔서 몇 번 듣다 보니 강의 안에 그 몇 분을 통째로 머리에 남기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굳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교수님께서 정말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 머릿속에 들어가버린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과연물의 품명 및 수량의 경우 전 이것을 외우려고 의도한 적이 없었는데 보기에서 그냥 면화류 200, 사류 1000 이런 게 나오면 이 내용이 특수과연물을 묻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김상현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면인, 나태사, 넝종사배 1000, 가호 3000, 성목만, 애기세, 목나 10세, 합발 20세, 그박 3000 이게 그냥 떠올라서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을 답으로 택했을 정도로 머리에 강하게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와 비슷하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고 머릿속에 계속 익숙해지게끔 되는 방법이 베이스이긴 하나 강의 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별 빈출 정도를 고려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전 암기에 크게 자신이 없어서 이건 도저히 못 외우겠다 버리자 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버릴 때도 교수님이 자주 나온다 또는 자주까지는 아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고려해 과감히 버린 것도 있었습니다만 버릴 것을 버려도 합격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주별 진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장 타이트한 조건으로 설정해 주어진 시간이 최소 몇 분에서 몇 시간일 때 강의 리스트와 시간을 보고 이 정도면 하루에 몇 강 또는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서 며칠 남을 때까지 이론을 끝내고 이때부터 문제를 병행하자와 같은 자신만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한 번 들을 때 내용을 다 넣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강의에 이론 내용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끔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해가 안 될 때 다시 들어도 통으로 다시 들으면 어디 있더라? 하는 시간을 줄이며 원하는 것만 다시 빠르게 습득하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상현 교수님의 책은 소책자가 주어지고 소책자를 보시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어 따로 노트 정리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상현 교수님께서 강의 중 필기해 주시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꼭 책에 적어두시고 소책자에도 적어두시며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적을 것들을 모두 정리하며 이론 강의를 한 번 모두 들으셨다면 그때부터는 내용을 훨씬 빠르게 습득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강의에서 필기한 내용을 책에 옮겨 적은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 드릴 게 있다면 저는 비전공자라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최대한 그림으로 외우려 했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이는 소방식설에 대해서 멈춰서 곱씹어보고는 하고요. 이런 것들은 전기기사와 전기공사를 공부할 때도 써먹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필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림을 모두 남겨서 외웠습니다. 독학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며 일정 점수를 넣으면 합격을 하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배우라기의 강의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수강생의 학습 수준을 반영하여 제공된 강의이므로 개념이 잡히지 않는 것에 한해서는 강의를 반복하여 수강하였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스스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학습하며 부분적으로 어려운 개념만 강의를 통해 잡아감으로써 시간을 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해당 자격증의 기출 문제가 늘 새로운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닌 반복되는 기출 문제가 꽤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 강의에 대해서는 풀기 전에 강의를 수강하지 마시고 모두 풀고 설명을 듣고 싶다 생각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자격증 시험의 책을 처음으로 보시면 너무 두꺼워서 과연 내가 이것을 볼 수 있을까 모두 이런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막연한 두려움에 대해 책만 사두고 앞에 몇 장 보다가 역시 안되겠다 하고 덮으실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위에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이유라 생각하고 시간이 안맞고 학원을 갈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배울학 인터넷 강의가 딱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이 배울학 강의를 선택했던 이유와 동일하게 지금도 배울학 강의를 선택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이유 중 그 누군가가 바로 해당 자격증의 끝을 본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이신 것과 더불어 오랜 강의 경력이 병행된 자격증을 떠나 해당 학문의 조회가 깊으신 분들이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배울학은 전기자격증 전문 교육기관으로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배울학을 선택하시면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경우 최단기간에 취득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